자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 A에 관한 설명인데 암치료다. 바로 감마선 나와야 되죠. X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강한 암치료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감마선 지식형 문제 아주 쉽게 나왔고요. 자 지금 보면은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나 물에서 공기로 빛이 나올 때 법선을 그렸을 때 이 각도가 공기에서 더 크죠.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다. 그 다음에 수면에서 빛이 굴절해서 방향이 바뀐다. 자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고요. 3번 지금 보면은 P점 같은 경우는 이게 직선으로 돼 있는 거는 마루, 점선으로 돼 있는 건 고리인데 직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상세간섭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과 직선이 만났으니까 보관간섭이 일어날 거고 점선과 점섭이 만났으니까 보관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A 상세간섭이 일어난다. 맞고요.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Q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만나죠. 틀렸고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아래쪽으로 고린 게 만났는데 지금 현재 고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전파원에서 파동이 진행해서 만날 때 어떤 특정 점에서 만날 때 S1에서 나오고 있고 S2에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후엔 위로 볼록 또 잠시 후엔 아래로 볼록 이렇게 계속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관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계속 진동을 하는 거고 상세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관간섭이 일어난 R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점선 점선이라서 아래로 볼록이지만 잠시 후에 실선이 오고 이 실선이 또 이렇게 오면서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위로 볼록인 지점으로 바뀐다. 계속 출렁출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C는 틀렸습니다. 답은 A만 맞다. 1번 자 핵반응 개수 맞추기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이렇게 맞추면 되죠. 3, 2, 3, 1 더하면 3 더하기 3은 3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1 더하기 0 이렇게 그래서 Y는 양성자네요. 1, 1이니까 ㄱ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질량수 2개짜리가 합쳐져서 3개짜리가 됐으니까 핵융합 맞고 ㄴ번 양성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X는 2개 Y는 1개 맞습니다. ㄷ번 질량결소는 에너지가 많이 일어난 곳에서 크고 에너지가 작게 일어난 곳에서 작은 거죠. ㄱ, ㄴ, ㄷ 다 맞다. 답은 5번 자 5번 문제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에서 A로 떨어질 때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5, 2, B로 떨어질 때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2.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5, 2니까 얘는 4이겠죠. ㄱ,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라이먼 계열에서는 자외선이죠. 틀렸고 가시강선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가시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ㄴ번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다. 봤고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4, 2, 0가 HF다. 그래서 H분의 4, 2, 0 ㄷ 번도 맞죠. ㄴ, ㄷ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Q를 4V, 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다. 동시에 통과해서 동시에 정지한다. T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고 등가속도 운동해서 동시에 정지했다. 자,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은 4V에서 정지 V에서 정지 걸린 시간은 똑같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이동거리가 L이니까 여기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가 4대 1이죠. 그러면 이동거리도 4대 1. 그럼 여기는 4분의 L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4분의 L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A가 Q에서 R까지 즉, 마지막 4분의 L을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이 전체 면적이 L이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이 중간일 때 1, 2, 3, 4 4분의 1을 이동하는 데는 절반의 시간이 걸리겠죠. 전체 시간의 절반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이동거리, 이동변이다라는 식에서 0에서 4부위까지 평균 속도 2부위 2부위로 시간 T 동안 이동했을 때 전체 길이가 L이다. 그럼 걸린 시간, 전체 시간은 2부위분의 L이죠.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4부위분의 L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